어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어 어디선가 만나뵙지 어 그래 가자 가자 이제 가면 돼 어하 그만하게 꺼져 꺼져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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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굿 굿 굿 굿 왜 탑승물이 왜 피해를 봤지 지금 와 근데 애들 뭐 돈 벌기가 신나 어째저래 돈을 많이 버노 어 에네미요 그냥 한번 쭉 둘러보고 인놀라 말은 그냥 주던데 어 어 어 당나귀랑 말 두마리 주던데 당나귀랑 말 두마리 주던데 한마리 지금 하 저거 뭐고 내구도 다 써갖고 2극 2극 끌고 댕기는데 어 그래 돈버는 정도는 한마디로 사냥을 해도 저정도 벌리고 뭐 무역을 해도 저정도 벌리고 낚시를 해도 저정도 벌리고 뭐 그런 느낌 공백사십 넘어가면 어 어 나 공격력 몇인데 45.57이네 아 회복 아 낚시는 돈몰볼공 반시간에 천만원 번다고? 아 하하 하하 야 돈 버는 개 개꿀인데 낚시는 갈매기 낚시라고 하고 있는데 직접 하는거는 낚시도 낚시도 높으면 좋다 이거구만 에 근데 1시간 동안 왜 직접 낚시를 계속하고 앉았나 귀찮게 네 어 얘 의상 언제 바뀌었어 야 야 의상 바뀌었는데 금색 아, 금색이 아니고 햇빛 때문에? 깜 놀랐잖아, 이씨. These are three escapees. 이, 이 아저씨는 어떤 건가? 이, 이, 이 이. 이, 이, 이 Moses 연출을 하면 된다는 것. 이, 이, 이 적은 엣지아. 이, 이 아저씨는 죽을 뻔했다. 신라가 뭐야? 아 신라카는 물고기 장식 매듭 받았다. 이건 뭐지? 소금 거래소 2만원? 2만원 3만원이야? 자파상 이거 갖다 팔면 되는거 아니야? 아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못파네 이건 또 맞아 그리고 맘 어, 몰려야 돼 뭐야 꺼져봐 꺼져봐 이거 뭐지? 보답의 편지 보답의 편지 보답의 선물 편지 자신을 도와주고나 추천해준 가문에게 보답으로 선물을 담아 편지를 보냅니다 나한테 잘해준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? 그럼 안줘도 되는거야? 그럴 수 있지 창고지기 안전한 모험의 시작입니다 환자로서 이거 이거 됐어 됐어 창고 안전하니? 너무 걱정마세요 어 신라켓 녹여요 가열하기 해서 무기류는 4,5만 이상 안하면 그냥 가열하기 하시면 돼 L 누르고 불꽃만 가열하기 보내면 본인한테도 돌아와야 아, 그래? 보낼 사람이 없어 안타깝게도 미친! 잠깐만 이 창고 따로 저 창고 따로 저 창고 따로 저 창고 따로 막 다 그런거야? 창고대로 다 따로야? 창고대로 다 따로야? 창고대로 다 따로야 이거? 따로 아까 나 저쪽 как razem 타mal 나 이거 어느 마을에 넣었는지 까묻는데 샅댔네 샅댔는데 이거 어떡하지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모르겠다 에이 몰라 몰라 으 으 으 으 아 맨 맨 맨 맨에서 거짓고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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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안 나오는데 성모양 클릭 으 으 으 의 으 으 으 으 주 우선 이걸 한개 사서 어? 이걸 한개 사서 저쪽으로 보내야되나? 에이 나중에 건드리자 모르겠다 도저히 내 머리로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게임 플레이도 봐봐 나도 잘 은토마 가자 레벨업하라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이거 어딘데? 어? 멀었네 아 꺼져 꺼져 이거 꺼지고 이거 꺼지시고 가자 타락하자 에...보자 우선은 왼쪽에 잡아야 될게 한종류가 있고 오른쪽에 잡아야 될게 한종류가 있으니까 발림길에서 세워놓고 이쪽으로 으 아 난 뭐 resulting 가야되는데 뭐야 여기다네 어? 목표 벌써 달성했어? 그럴수있지 남자들이야 또 계속 달기 들어 봐 계속 달기 들어 들어와 남자들이야 잠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